이제 다음달입니다. 2021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북스원자의 렉스비아 청약에 앞서서 사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은 역시나 분양가 전망과 함께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이 사진이 완공된 이후에 북스원자의 렉스비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듯이 굉장히 대단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총 2607세대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111-1구역 정자지구네요.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수원시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 시세를 이끌고 있는 신축단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 또 수원구 도심의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 양쪽으로 나뉘어질 텐데 이 북스원자의 렉스비아는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살펴보실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총 2607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이 61%에 해당이 되는 1598세대나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통상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일 경우에 특히 서울이 더 그런 경향이 심했죠. 대부분 다 조합원 물량이 차지하고 있고 20% 이내에서만 일반 분양분이 공급이 되다 보니 조합원들이 사전에 좋은 층, 좋은 타입을 다 선점을 해버리고 난 그 이후에 물량만 일반 분양에서 살짝 공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스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오히려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층과 좋은 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두셔야 되겠죠. 공급되는 평형 배정은 48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까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르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급 세대수는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84제곱미터 이하로는 투기과율 지구이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99제곱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분양은 2021년 3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12월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통입지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입지의 현재 상황 그리고 몇 년 후에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바뀌어질 모습 양쪽을 대비해서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북선자일 엑스비아가 들어오게 될 수원시 장안고일 때는 광역버스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의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당역과 강남역으로 각각 직통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광역버스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사당역으로 이동하실 때는 약 40분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과천봉담강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사당역에 도착하시게 되면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 사당역에서부터 2호선이나 4호선을 이용해서 추가로 전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서울 각 지역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도 많이 있죠. 강남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5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고 역시 과천봉담강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남태령 쪽에서 오면산 터널 쪽으로 빠져서 강남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이외에도 1호선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북선자의 렉스비아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성균관대역까지 이동하는 것이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쉬워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2026년도에 인도권 동탄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그 노선의 중요한 정차역, 북수원역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만 기다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경기도 일대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까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겠는가 서울 접근성만 놓고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단지 공통된 사항은 서울까지 접근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체, 매매 수요라든지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얼마나 가까운 곳에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판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부가 바로 영통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북서원자의 렉스비아 그 위치에서 삼성전자까지 이동하는 방법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약 25분 만에 경수대로를 타고 넘어와서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나 현 시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렸던 인더건 동탄선이 개통되면 그 전철 노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까지도 내정거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질 모습을 하나의 지도 안에 좀 크게 그려넣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만 계획이 인더건 동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더건 동탄선의 북수원역이 바로 이 단지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북수원역의 개설 위치는 약간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어느 포인트의 역이 개설되더라도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로부터 걸어서 다 10분 이내에 가장 근접한 역세권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오든지 걱정은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인더건 동탄선 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예정되어 있는 GTX-C 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호메실선과도 서로 호환을 이루면서 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권역으로 또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되겠죠. 삼성전자나 혹은 판교 권역으로 이동할 때 다양한 전철 노선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통망 계획이 잡혀있는 시기가 2026년부터 2027년입니다. 이 아파트가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하시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대부분의 교통망 계획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실제 내 몸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죠. 이 인덕원 동탄선이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을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북수원역에서 승차를 하시고 서울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인덕원역에서 차후에 만들어질 GTXC 노선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놓여져 있는 4호선을 이용해서 과거처럼 사당역으로 이동해서 또 2호선을 환승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GTXC 노선 역시 2026년쯤을 개통시기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덕원 동탄선과 아주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도 아울러서 인덕원 동탄선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위례과천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GTX 노선과 인덕원 동탄선으로 연결이 되는 기존에 이미 놓여졌던 4호선, 2호선 라인, 또 위례과천선까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전철노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근간이 되는 인덕원 동탄선 북수원역에서부터 단지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이 이 아파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 인덕선을 타고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내부의 이동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북수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천역까지 하나, 둘, 셋, 네 정거장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현재 시점에 교통망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까지 이동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좀 불편하다라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또한 역시나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되면 내정거장만으로, 전철 내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호매실선, 호매실 연장선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셔야 되겠죠. 인덕원 동탄선을 타고 가시다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환승을 하시게 되면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 권역으로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이 서울 쪽으로 그리고 수원 내부에서 모든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개통 시기가 입주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에서 4년 후로 지금 잡혀있다라는 부분을 놓고서 이 단지를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